데모 버전이라서 바로 시작하네요 나 뭐 좀 알려줘야지 잠깐만요 아니 뭐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아 선생님 뭐 좀 알려주십쇼 리셋 튜토리얼 이렇게 하면 튜토리얼 나오나? 아 자 방향 키워로 이동합니다 스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W 스펠이 QW E가 웨펀 아! 스킵해버렸다 이런 젠장 스펠이스가 셔플덱 E로 공격할 수 있고 스펠을 쓸 수 있어 만화가 지금 3개 있고 여기 QE가 스킬이죠 이렇게 스킬을 쓸 수가 있어 요런 게임이다 덱빌딩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스쳐즈원 썬더 힛 전열 4칸을 공격합니다 민트코닌 반갑습니다 민트코닌 반갑습니다 마지클로 곱하기 4타 1 앞에 공격을 40 곱하기 2 컨슘 컨슘은 저거네요 소멸 카드 2 곱하기 100 나 이거 쓸래 스펀지 스펀지 나의 100발을 쏩니다 튜토리얼 프랙티스 유징 스파스 앤드 웨니우 아래디 존을 선택하십시오 맵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가 있다고요? 없는디 트위치에서 한국어가 나와있네 근데 이게 데모라서 그런가봐요 데모라서 없나봐 요거는 데모 버전입니다 갈 길을 고르십시오 일반 뭐 마우스로 선택하는구나 Ready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머싱거는 마나가 없어서 못써 저거 덱에서 삭제하든가 해야지 마나는 언제 올릴 수 있지? 셔플덱 아 덱을 이렇게 셔플할 수 있구나 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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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데미지 4초간 링크 타겟 데미지가 다른 적이 받은 데미지랑 링크 벽 젤다 앵커 이스빼를 시전할 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온힛 저... 저... 와인잔 깨진건 뭐지? 취약인가? 다음 3번의 공격이 1.5배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덱빌딩 게임이라서 카드... 카드 안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 어? 뭐지? 저거 지켜야 되나? 돈 쇽쇽쇽 풀 앵커 온 힛 무브 마이너스 1 적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필요할까? 온 힛 맞으면 쉴드 10 피어싱 레이저 개인 쉴드 온 힛 쉴드 빔 써볼까? 디플렉터 디플렉터 이건 퍽이구나 맞지? 만화 제한 만화 맥스 일단 찍어놔야 아까 4코스트 카드 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받자 이거를 받자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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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 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슉 머신건 빠바바바밤 오이야 100대 때린다 트윈 페르노 코스트 낮은걸 좀 짚어놓을까 프로스트 3번에 동안 100대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콜드스냅 꽃샘추이랑 이름 똑같네 만화잼 힐 250 당장 250필을 합니다 배틀 시작 시 20필을 합니다 요거 하자 상자 오이 뭐이 미믹이었어? 아니 상자색 건방지게 모든 상자가 다 저런식인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내 필드에 날라와서 근접공격안에도 있네 상자색 얘부터 잡아야겠다 애니머신거 오도둑도둑도둑도 유니레이저 도와달라는 사람이였어 해업 해업 컨슘 음 0코스트 100딜 소멸 카드 집어야죠 저런건 그냥 집으면 이득인 카든가 돌같은것도 생기네 돌같은것도 생기네 돌은 어따쓰는거지? 제가 피하기 어려운 공격하는구나 시간 지나면 며싱건 며싱건 음 어렵긴 어렵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거긴 한데 이 공격으로 적을 죽이면 한번 더 시전합니다 만화가 안보이는군요 만화가 안보이는군요 어디서 보이지? 여기 있을까? 마땅히 있을 곳이 없네 여기 여기 막타 칠때 저걸 쓰면은 아 넘겨버렸는데 희귀한 희귀한걸 얻을수도 있네 이게 금 테두리인걸 보니깐 이게 희귀한건가 장비하고 있으면 스펠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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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로 받는 데미지를 10 줄여준다고 맞았을때 프로스트 볼트를 시전합니다 어 데모라구요 Let's have some fun 뭐 비누같은거 던지잖아 저 비누는 뭐하는거지? 와아아아 와아아아 패턴 봐 저런걸로 상대방 타일로 이동하는 사이에 상대 공격 피하는 것도 되겠지? 와 저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피하기 겁나 어렵네 아 빗맞췄다 대모입니다 쏘리 쓰리 투 원 뿜 젠장 하하 뭐야 상점 주인이었어? 뭐 뭐라구요? 아아아아 잠깐만 뭐라는겨 말이 너무 빨라 말도 빠르고 게임도 빨라 게임이 워낙 빨라서 약간 모르면 맞아야 할지도 있어 진짜 판단 빨라야 다 피하겠는데? 쟤 왜 피 일식 달죠? 이유가 뭐죠? 대모라서 대모라서 이렇게 돼있나봐 땡큐 보너스 스펠이 얼락 됐습니다 여기 비트 시크릿 보스, 비트 헐, 비트 헬 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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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줘야 돼 마이 히어로 레이저 레이저 포인터 치워봐요 슛에서 25% 확률로 레이저 스펠 게스트가 됩니다 서브탱크 죽었을 때 부활합니다 한번만 발동합니다 스위치는 왔는데 스위치로 할게 없는데 제목 안 바뀌었어요? 아까 바꿨는데 제목 바꿨습니다 나이프 역시 탄 도대기지 야 비켄방 아 아 땡큐 힐 준다 이거 하나 더 넣을까? 글래시파이 프러스트 베러질 맞으면 얼어붙습니다 이거 쓰자 레벨업했다 맥스 스펠트 저거 먼저 껴야될 것 같은데요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메디테이트 2만화를 얻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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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는다고? 80 곱하기 32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캠프에선 뭐 할 수 있지? 피 차는 곳이구나? 오.. 안테나.. 구해줄게! 아 200들 맞았어. 마이 히어로 마인필드 에너미 필드 윗마인즈 적필드를 지뢰로 가득 채웁니다 셔플타임 마이너실 맥스 마나 맥타엘 전체 불꽃이 떨어진다는 소린가? 지뢰나 밟아라 헬파이어 이런식이구나 잘 피해야겠다 저거 80들이면 막 그렇게 세진 않네 인피니티빔 채널 피어싱 레이저 언틸모브 못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거 졸랐어야 해 진짜 이거는 자살하는거 아니야? 근데 재밌어 보인다 써보자 개잼이 있을 듯 전투 시작시 만화 플러스 99 만화 가득 찬 상태로 시작합니다 원래 가득 차 있지 않았어 빠나잼 빠나잼 아 원래 가득 찬 상태로 시작을 안하는구나 시작을 안하는구나 또 왔니? 데모라서 그런가 다회차 요소가 있네 자 힐파이어 삐인 움직이면 취소되는구나 되게 특이한 스킬이다 떨띠 늦게 피었다 헬파이어 맞은 것 같은데 못 피했는데 헬파이어 자살 스킬이구만 아 왜 이런 와우 프리티 굿 서리 3,2,1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피하는 방법은 없나 서리랑 님 반갑습니다 저거 상대 필드로 넘어가는 스킬 써서 피해야되나 헬파이어 피하기 어렵다 아니 두개 다 맞아서 두개 다 피하려다가 얘 잡을 때 마인필드가 괜찮네 근데 얘 또 일깍기는데 이거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은 머신건 같은 걸로 열심히 때리면 잡을 수 있을까 얘 잡고 이런거는 약간 숨겨진 요소인 것 같은데 덱을 저거 잡을 수 있는 덱을 짜 봐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공격이 다 1데미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게 어떤 공격들은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 죽어듣 찍 굿나잇 아니 이런 젠장 방어력이 있구만 화장실 갔다와서 계속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